네! 브레이드 등장해주세요. 와! 얼굴이 거의 사라질 빛이에요. 왼쪽부터 달아주시고요. 네. 좀 이렇게 얼굴이 작죠. 이어서 가운데 달아주시고요. 거의 한 시계등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오른쪽 끝까지 달아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몸베베 드리기보는 하트입니다. 라그라그!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형아씨도 본인만의 어떤 시계디션 포스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 나온다. 오! 뭐야! 뭐지? 네. 이런 것도 우리 팬들 궁금해 하거든요. 오! 야! 아이템 있나요? 야! 오! 거의 원호씨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예! 좋아! 오! 야! 좋아! 1도밖고 3도밖고! 좋습니다. 네! 우리 형아씨 잠시 무대 뒤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우리 몬스타엑스의 모쥐모쥐! 또 우리 몬스타엑스의 모쥐모쥐!